박찬호 훈련병 13명 훈련병 13명 훈련병 박찬호 완창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군가를 배웠습니다 군가라는 게 생활화가 돼 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지키는 우리 포털의 물바다를 물었으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별공의 백불 아래 목숨을 건다 박찬호 박찬호 다음 군가는 용사의 다짐입니다 용사의 다짐이라는 군가 용사의 다짐이라는 군가 전우여 이제는 승림하니 터짐해 노라 셋 넷 전우여 이제는 승림하니 셋 넷 brig 우리의 사망이요 우리 사망이요 우리 사망이요 갈 길이다 우리 사망 강의 사명? 사명 군가 하나로 저희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승인했는데 다 죽어있는 겁니다 그 순종을 다시 불러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이다 군가 부르는데 뭔 소울에 교통하느냐 공기 좀 넣습니다 공기 좀 넣습니다 공기 좀 넣습니다 과연 이 동기반 소리반이 무엇이냐 말할 때 발성 말이야 우리 JLP니까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공기 일부러 넣습니다 왜냐면 저는 확실하게 그 음정 알려주고 싶었어요 군가는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야 가겠습니까? 네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? 그때 뭘 배웠냐면 그런 멜로디들보다 열정이 더욱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자 박수치면서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carta